아 으 으 왜 이뻐 예 으 아 아 Witkar 반대를 하면 온박을 찍힌 거야 단연 액크 마을bo 카메라 전체만 하면 나만 이렇게? 아니야 아니 그만 하나 좋지 아니야 그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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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요? ㅋㅋㅋㅋㅋ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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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랬어 가야겠다. 이모!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픈 데 없어? 전 건강하죠. 이모는. 아이고 아이고 나는 뭔 일이 낫나 그래서 그냥. 세상에. 세상에. 아이고 너 와라. 다리가 그냥 펴지질 않네. 아이고. 너 울면 죽어. 너 울면 죽어. 너 울면 죽어. 넌 거기서 오면 죽는다고. 나 그럼 못 가잖아. 밥 먹어도 차 타고 가는 거는 못 가. 금방 참을 미나가지고 아주 그냥 반응 주는 걸 먹잖아. 이모. 배고파서 죽을 뻔 했었는데. 그래 나는 괜찮은데 이모부가. 12시 되면 먹는 사람이 지금 1시간 넘었잖아. 그럼 먹자고. 우리 얼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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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다. 됐어. 얼른 와. 가자. 방향으로 가자. Insurance. 테라인. drauf. izable. lämbe. After the house. 소, 고기. 도저히. 간다. 고기. 우선. 고기. 고기를. 이놈에 엄마 사진 있고. 이걸 막내 이모고. 이른 사진은 없고. 그냥 쭉 찍은 거 있더라고 언니가 존나 존나 줬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학대를 했어 여기에 막내 이모 큰 예산지 둘째 이모 이거 항상 갖고 다니는 내가 그냥 옷만 보여 옷만 눈이 그렇게 났고 옷이 내가 항상 이걸 엄마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아 항상 너한테 가야 돼 엄마도 누구나 이제 엄마 애할머니가 막 나오면 돌아가셨잖아 오빠 큰애 삼촌만 먼저 결혼시켜놓고 밑에 나서부터 흉남매는 다 어리잖아 그럴 때 돌아가셨는데 막내가 애할머니가 얼마나 이쁜지 죽은 모습인데도 엄청 이쁘더라고 저를 마흔아홉에 들어가셨으니까 되게 일찍 들어가셨고 마흔아홉에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죽은 모습이 이쁜지 내가 진짜 그것도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늙어서 나이 먹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밥 한그릇도 진리를 못 해줬는데 우리 친구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친구가 아쉬운 사람들이 지금 때로는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 아휴 잘 먹었습니다 아휴 배울러 아휴 잘 먹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이에요? 우리 조카 인사 힘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또 저를 왜 또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신다면서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은 미국사이라고 돌아오시던데 네 네? 아니 미국이 아니고 또 어디지? 사시는 데가 미국은 미국인데 아 저 엘레이에서 네 엘레이에서 그 소리를 얼른 뭐 생각하네 아 이거 좋군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추우시죠? 찍지 마요 말아 찍어요 아 제가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국물 단면 안 줬는데 뭐 알아? 아니 그렇게 하려면 이거 같이 앉아야 돼 아 이러면 남북으로 아 제가 그냥 기념으로요 네 기념으로 이렇게 몇 장씩 찍고 다녀요 그럼 금방 금방 빼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나오고 있어요 하하하하 잘 나오시죠? 네 고개는 왜 깐짝거려요 나는 또 아이고 나는 안 나와서 아니 가운데가 한 가운데는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고 그러니까 나는 안 나와서 참 좋겠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하하하하 같이 와 찍어 김치 아니 김치가 이리와 나는 이제 안 찍었어 아니 우리하고는 안 찍었잖아 저런 소리가 또 어딨대요 아이고 우리는 안 찍고 있대요 아니 그래서 어딨어 그치요 잘 나오고 있어요 언니 네 여기 엄청 잘 나오는데 빨간 쪽으로 익어서 그럴까? 하하하하 어느 분이 제일 언니세요? 맞언니? 여여여 어우 이 저리도 무슨 나도 아직 고개하고 코로나 나나 도찍겼떼이지 그렇구나 어쨌든 한 살이 많은데 많으면 많은 거지 안 많아 똑같아 한일도 똑같아 하하하하 나보다 아흘에 늦게 났어 아흘에 먼저 났어 아흘에 먼저 났어 그려 아 굉장히 고우세요 하필패 굉장히 잘 받으시는데 이거 김강자 아 이거 썩어 문드러졌네 하하하하 썩어서 문드러졌네 하필패 아이고 책을 써 문드러졌네 문드러졌네 아 굉장히 유쾌하시네요 너무 늙어서 그렇지 옛날엔 좀 유쾌했는데요 늙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을 안하니는 말도 못하니 여보 케네 아 그래요?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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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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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그렇게 안먹는 사람 이모는 엄마나 똑같은데요 하하하하 아니 엄마가 저론이 더 없어 엄마 여기 계시다가 나도 엄마는 봤어 옛날에 기지iele 하하하하 아 나 기지이 아니 이번 대통령 잘 할까요 우리 한국하고 대통령이요 네 지금 미국도 난리여 가지고 미국도 하하하하 너 나 뭔지 알아? 몰라? 몇 살이야 은선은? 4학년이야? 미국 삼촌이야 미국 삼촌 그래 미국 삼촌 살았어 내년에 미국 삼촌 너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삼촌 벌어 미국 삼촌 벌어 형 이게 얼마짜리야? 이거? 한 3천만원 하지 3천만원? 좋은게 진짜 좋은거랑 8천만원 8천만원 이 칩도 들어와 있고 아 잉크가 칩이 있어? 우와 신기하네 이 칩이 잉크라고? 칩이 잉크량을 체크를 해줍니다 일정량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분사가 안되지 와 엄청 크네 이 정도면 얼마정도 좋을 수 있을까요? 이틀 다음엔 기약이 없어요 아니 있어 또 없어 나 살 때 봄에 찍어 저기 날 잡아서 가셔 나이가 나도 70이야 이제 얼마나 안 먹었어. 70은 뭐 80이면 뭐 할게. 내 맛이면 타면. 아버지. 한 마디만 해봐요. 아버지가. 40분간 동안 고생 많아. 고마워요. 아버지 뽀뽀 한 번 해줘요, 엄마. 뽀뽀해주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냥 가지 한 번 가. 길 끌어안어. 그러면 안 해. 하하하하. 싸우지 않으면 나야. 하하하하. 서울 건들은 싸우면 돼요. 나 싸우지는 않아서. 둘이 안 싸우잖아. 밥이나 먹자고. 그냥. 오케이. 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 얼른 와. 응? 네.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없어. 크지. 크시야. 나이가 지시키죠. 원지 이런 기회가 있거든. 좋은지 가서 한번 기회를 갖고 싶은데. 영털이 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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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제가 이모한테 한 말씀 하길 시간 드릴 테니까 이모한테 하고 싶은 말 아유, 난 좋지! 좋은데! 말 표현을 못 해! 그래갖고, 그 양반 야, 그런 상황이야 지금 입장이 그리네 양반 날 잡아서 한 번 찍어줘 아유, 처남들 좋아서 좋고 처형들도 오셔서 좋고 이모부, 여기 병촌 오래 사셨잖아요 여기 동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아우네 장터는 첫째, 유관순 열사가 여기서 나오실 분이고 또 조별 박사 있고 또 어사 방문서 있고 아주 이름난 곳이고 여기 충계대 고장이에요 충총대 학원 아우 이렇게 아우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로 가죠? 아, 생각에 장터슨데. 네. 한 번 갑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오케이. 나 조금만 좋아해요. 네. 아우네 장터에 이 아우네 중대는 어떻게 달라 다른 중대랑? 다른 거 안 섞이고 구성물로 만들었다는 게 특이한 거지. 장면 같은 게 많이 없이 그냥 구성물로 만들어서 담백하다는 거. 아, 여기는. 아, 여기는. 글자 그대로 토수. 토수. 토수적인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어요. 와. 아, Lego 그 맛에 한 번 더. 아,스를 내가 구성하기 numb. 아우네 중대는 오이 produits. 아우네. 차골이 얼마나까지 되죠? 24시간 쯤이에요. 24시간. 괜찮아요? 저기도 있는데. 와 엄청 진하네요 아우는 장터수 한 24년 됐어요 24년이요? 맛에 비결 맛에 비결요? 직접 이 사건를 다 보여주는거죠? 네 특별히 노하우가 있는데 안 가르쳐주시는거 아니세요? 노하우에요? 누구를 안 가르쳐주시는거 아니세요? 병천순대 유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사람들이 많이 웃어가지고 잠수시고 입소문으로다가 순대맛이 담백하고 옛날맛 그대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순대맛을 많이 찾아오세요 잘 먹고 맛있게 먹어요 순대맛 먹고싶다고 그러더니 잘 먹었어요 에러이 가면 이런 맛 없어 없지 없어요 진구가 잘 먹었다고 고맙다 진구가 잘 먹었다고 고맙다 하이 하이 진구야 잘해라 응 압수 한번 하자 이 곡식으로 하이 가 전화하고 네 연락드릴께요 어 필요하고 생산을 막고 어? 이건 또 뭐야? 야 얼마짜리야? 캐논 하이 하이 가르마가 가르마가 굉장한데? 응? 어 남자답고 멋있잖아 남자답고 멋있잖아 형 병천의 자랑 3가지 병천의 자랑 순대가 있겠고 응 육안사다 통이 끼는거야 그리고 나 빡 하이 나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하이 남자답고 멋있잖아 하이 하이 어 이모 저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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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언제 와? 추석때 추석때? 응? 다음에 니가 돈 벌어서 아 이모 용돈 제 나이 지금 다 아시는데 흥흥흥흥흥 사심 뒤 욕돈 받았어 내가 미치겠다 에이 에이 이쁘다 아이고 건강하고 진짜 응 다 조심해서 가 예 에 spir는 안 돼 기름이라도 뭐 에이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자음에 와서 술 많이 먹을게 아니 저기 오나 그래요 어 영씨 아빠 드려볼게 재미없어 흫흫흫흥 아니 그분이나 나나 사라 씻을 때 얘기지 예, 조금은 헛고요. 그 다음에는 헛고요. 그분 사러 계실 때 모시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요. 심지어 조심해서 가. 네, 이모 갈게요. 건강하세요. 네, 잘 있어. 네. 에휴. 너 이거 좀 살짝 틀어줘 봐. 가만히 써. 엄마가 저쪽으로 찍어줘 봐.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어디래? 엄마가 찍는 거 이쪽으로 찍어야 돼. 이쪽으로? 아니,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아니, 반대로.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 반대로 이렇게 잡고. 앞을 막고 내리고 있어. 이렇게? 아, 보이니까 뭐 이렇게 찍어줘. 아, 맞아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차와 차, 얼른 가. 가요. 앞을 막고 내고 있어. 아유. 놀러도 너무 놀러. 가요. 가시오. 오케이. 네.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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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